오늘 복권에 사고, 시내바스하고 지하철만 탈 수 있는 거 고속버스하고 시외바스 안 돼 자전거돼 그래서 시내바스로 이동할 거예요 복권 동의로 은산부터 시작하자 이것도 있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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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번 1등 됐어 이거 물어볼게요 있는 거 없는 거 똑같은 거 이거예요? 현금 아니에요? 네, 현금만 돼요 현금만 돼요 그럼 이따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다 주세요 10만원 25개 아, 50개 맞아요? 어, 네네네 요거 4,000원 쓰게 하나, 둘, 셋, 네네 다섯 개는 4, 5, 22만원 요거 8만원 그러니까 10만원 맞지? 네 아까 열 작성하니까 4만원, 4만원, 8만원에다가 네 2만원, 10만원 오케이 오케이? 네, 맞을 것 같아요 사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이거 이거 먼저 이렇게 하자 Let's do our 이 정도 어? 우리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알 거죠 우리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내 꿈이다 아이씨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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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우리 마지막 희망 2$ 2$ 2$ 여기다 근데 여기 1등 많이 있거든 여기 봐봐 1등 1등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긁어왔어요? 네 이건 왜 삐고 안 했어요? 여기 다 되는 곳 그럼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23개네 응 네 나왕이 그렇게 갖고 와야 돼 이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23개 아 이거 돈 돈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줘? 아 네 돈으로 주세요 말을 해 네 네 2년사 46,000원이네 네 4만 4만 4만6천원 네 감사합니다 에? 다시 카트 넣어줬냐? 4만6천원이요? 4만6천원이요? 나 잘못 봤어 싸워ernen 쏘마 몇 시야? 점심오는 시ooo X2 아 여기 가자 진짜 맛있다. 오 사람 엄청 많았어. 여기 김밥 진짜 맛있어. 나 먹어봤어. Look at that 김밥. That's one of the best 김밥 I have ever had. 야채도 많고. It's so cute. Thank you. Aina, 옛날에 교통카드 너무 귀여운데. 지금 왜 이렇게 됐어? 카카오 프렌드 있잖아요.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. 충전할 금액을 선택해 주십시오. 2달러. 아 2달러 너무. 아 어떡하지. 2달러 너무 짰는데. 2달러 해야되데. 완료되었습니다. 교통카드를 가져갑니다. 교통카드는요? 표 사야돼요? 나 목호화 안 타봤어. KTX 비슷해요? 아 표 그러면 아래에 사야되네. 근데 내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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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카드 있잖아요. 이 카드로 다시 돈 바꿀 수 있어요. 이것도 웃돌아. 안돼요? 아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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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 이상. 다 있다. 있어 있어. 르르르르르르르르르 뭐야? 오 오 2시 50분. 이거 딱 많네. 근데 왜 양주야? 동해 가는 거 아니야? 이거 동해 가는 거 아니야? 그럼 양주. 아 그러면 양주의 동해. 오 8시 23분. 여기 500원 마스크 있어요 와 13200원 이거 내 지금 있는 돈보다 더 비쌌어 어 만지천 나 어 난 만이천 오 사람 많네 3번 똑같은데 입속랑 입속 무슨 말이야 솔직히 아 소소하는 거야 소소하는 거야 3시간 동안 입속이에요 오마이갓 저쪽에서 내리거든요 우리 맨 아이고, 나 무서워 와우 원주육 와, 아멘, 여기는 다 나무이네 너무 고소해 여기 새로운 빌딩만 만들고 있어 와우 나이스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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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육천구백원 이거는 이번 여행 그냥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사만원 만원 걸리고 정원 사만원 되면은 숙수 아마추 근데 만원이면은 그냥 밥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시방에 살거에요 정원은 그냥 길에서 살거에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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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도 안쓰고 어? 공간에서 가자 여기에서 자도 될까요? 여기에서 자도 될까요? 근데 집에 가면은 아, 저는 여기 사서 그 다음에는 반은 갈거에요 반는군요? 네 복권에 사서 아, 복권상국에 갈거에요 복권이 배가 있을까봐 할 수 있어요 아, 할 수 있어요? 저 이거 돈도 벗고 넣었어요 네 얼마에요? 어? 이거 먹을래? 이거 안 먹어봤어 동구슬 맞나요? 유리 동구슬 고고 계열 김치 김치 조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고고 싶다 이렇게만 하니까 더 고고 싶다 어? 여기다 우유 맛있어요? 아, 나 믿을게 달라요 맛있어요? 그래서 우유는 초코 초코아보다 더 맛있어? 고마워 이제 우유 먹을게요 통있어서 통있어서 와우 와우 뭔가 야한 느낌 나왔어 어떡하지 나만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렇게 하얀색 우유 처음 본다 맛있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아니 너무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나 다 먹었어 고마워 마지막 방 마지막 방 와우 이건 곧 뭐...이야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목욕 그럼 목욕 어떻게 해요? 목욕을 보고 있었어 목욕을 보고 있었어 아,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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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 샤워실 있어 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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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 오! 부유 너 블랙 이뻤잖아 블랙 그 모양이 보여요. 불구고 해볼래? 오케이, 밸런스. 또, 왜 이렇게 신발? 나 신발 파킨. 신발 여기 해줘요, 이렇게 하려면? 어, 여기에서. 여기에서 돼. 근데 다른 사람 신발 없어. 응. 응.